Q. 안녕하세요.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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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오늘은 쿱스 보노 원우의 2회차 촬영 날입니다 오늘은 이제 스낵을 촬영하는 날이고요 지금 아침부터 와서 준비를 열심히 해서 지금 과자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 2일차 이고요 새로운 시작으로 감자칩 촬영했습니다 제가 든 감자칩은 치즈 맛이었어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렇게 광고 촬영이 다 끝이 났습니다 끝까지 굉장히 재밌게 촬영을 해서 너무 기대가 되고 치타토 그리고 인도 밀크 많은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재밌었고 또 다음에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올게요 안녕 안녕